XSFM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봉꽉식씨의 이야기입니다. 네. 어딘가에 살고 있겠죠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한자가 별글자가 다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꽉식씨는 27세 청년으로 취직활동을 핑계삼아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. 논팽이죠. 네.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. 논팽이니까요. 그렇죠. 보증금이 충분치 않은 건 어찌어찌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대출이자에 플러스 월세 그리고 생활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취직 전 아르바이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취직을 먼저 하고 조금 긴 출퇴근길을 몇 달 감내하다가 그 후에 독립을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. 저는 그렇게 했는데. 그런데 20대 후반까지 독립하지 않은 청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일단 독립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.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진짜요?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반지와 단칸빵과 고시원을 전전하게 된 거예요. 제가 빵원일 때가 많은 프리랜서의 삶을 좀 살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혼자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아봤거든요.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 살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만 들었었어요. 그런데 그건 저 같은 직업을 택한 사람들의 특수성이었군요.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은 특히 20대 후반까지 독립을 안 하면 친구들도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환상이 있죠. 뭔가 약간 저녁마다 위스키를 드릉드릉하면서 마시는 꿈을 꾸죠. 차가운 도시 땡땡. 그렇죠. 미뤄둔 퀘스트.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은. 저는 정말 차갑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. 그게 있어요. 차가운 도시. 차가운 방바닥이고. 그렇죠. 그게 있어요. 부모님과 살림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나나. 거의 100% 아닐까요? 이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영 다른 경우가 있어요. 그건 그래요.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. 2022년에.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원래는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. 네. 만 19세에서 34세. 요즘 청년대산 정책이 거의 34세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또 34세에서 39세를 넣죠. 네. 그러면 그쪽에 인구 수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원래 39세가 있는 정책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. 그런데 다 사라졌죠. 없어졌어요. 네. 지자체 의회의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비슷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34세에서 39세 구간에 머릿수가 많아요. 그래서 빼고 싶은 욕망을 엄청 느낍니다.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. 네. 이 5년만 빼면. 그렇죠. 할 수 있는 게 많다. 꽤 커진다. 네. 저는 이렇게 중년이 되었습니다. 네. 아무튼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. 월 20만 원씩 한 달에 12개월간 지원 예정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최대 총 240만 원이죠. 그렇습니다.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중위소득이 60% 이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원가구.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죠. 가족의 중위소득. 가족의 소득도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%면 109만 6699원입니다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서도 웬만해서는 이걸 좀 올라가시죠. 네. 네. 그분들은 안 되고.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. 우리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직업에서 이게 그 요절복통의 이상한 노동환경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받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본 가구의 중위소득은 100% 이하여야 하잖아요. 네. 이거는 이제 가구 원수마다 다르죠. 네. 3인 기준은 398만 원. 네. 4인 기준은 487만 원입니다. 이 해당되는 분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돈을 알려드리니까 그림이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. 사실상 최저생계비 지원 쪽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바닥이 이제 흙바닥이었다가 아스팔트 바닥 정도가 되게 해주는 지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산은 약 3천억 원으로 15만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. 네. 이 쪽수로도 이 사업의 규모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15만 명 정도요. 네. 네.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. 안 그래도 1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모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월세살이를 하는 분들.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도 지금 올해 나왔어요. 네. 연 얼마? 850만 원 정도까지. 오. 네. 이것도 지금 야당이 아마 법사에 들어가든지 본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. 거기 대선 후보는 지금 반값 임대료 공약을 냈죠.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동이체를 해야 되죠. 어떻게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. 아 그래요? 네. 그쪽이 계산서를 끊어주느냐가 더 중요하죠. 그것만 되면 어떻게 해도 됩니다. 이제는 업자들 중에서는 카드 받는 데들도 있죠. 정말요? 없겠습니까? 설마. 법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러네요. 어딘가에 있겠지? 네. 아직은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만. 있다는 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. XSFM입니다.